이번에는 동네와 동네를 연결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실험하고 있는 이태우 윙윙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윙윙의 이태우입니다. 저는 동네의 기획사라는 이름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어원동 공동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벤처 생태계가 확산되기 위해서 더 본질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왜 미련하게 이 동네에서 10년 동안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 동네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유성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앞서서 많이 말씀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중에 대덕특구 중에서도 아까 부구청장님이 설명해주신 이 어웅동이라는 동네가 대덕특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대학 많고 연구소 많지만 다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 대덕특구 공간 안에서 이 공간만의 유일하게 이 다양한 전문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우연하게 마주쳐서 무언가 좀 조작되지 않은 형태로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수많은 기관들이 다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연구소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지자체에서도 많은 창업자원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나긴 했지만 투자 대비 과연 더 많은 성과가 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서 있고 대전하면 이런 많은 좋은 여건들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제가 잘하는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대전이 뭘 조금만 더 하면 될까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투입하는데 왜 산출이 안 되는 건 대전만의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전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소멸도시 문제에 있어서도 2006년 이후에 거의 몇백조 원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좋은 성과가 없고 제가 참여했었던 도시재생 사업도 전국에 거점시설 1,400개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매년 1조 원씩 교부되는 지역소멸기금도 아마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가에서 평가를 준비하고 지원해서 돈을 지원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역소멸기금은 인구가 감소하는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지금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돈 못 쓴 지자체에 대한 기사들이 잔뜩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 서 있더라도 이미 일이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십억이 떨어질 경우에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공산이 크냐 저는 또 하드웨어로 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역문제나 생태계를 만드는 고민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 간성화된 프로세스로 돈이 쓰이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소멸이나 인구소멸 수년째 자꾸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거시적인 데이터로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적인 지역이야기를 다루는 곳이 있는 곳은 잘 못 봤습니다. 한 개인의 수준으로 내려가 보면 지역이 소멸하는 게 정말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구는 늘고 감소할 수 있고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이 정말 우리의 경쟁력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시대에도 과연 인구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인가 라고 바라봤을 때 지역소멸을 한 개인한테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고 누리고 사는 게 나의 문제지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구 감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사 밖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한 개인의 입장에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고 봤을 때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변화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도나 입건이나 가치관이 기존의 효율이나 성장에 맞춰져 있는 가치관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네가 더 가치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구 청장님한테 유성구 전체를 바꿔달라는 건 어렵지만 어온동 공동 이 한 사이트를 혁신 생태계 혹은 벤처 생태계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그 안에 주체들이 협력하는 건 엄청 쉽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어온동 공동은 맞춤형으로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성공이 어떤 생태계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규모를 우리가 동네 단위로 다루는 것이 어떤 호해성에 단순히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난제가 3차 방정식이라 하면 공간이라는 변수를 줄임으로써 2차 방정식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네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동네를 활성화한다면 어떤 모양새가 떠오르죠? 매출이 얼마나 늘었고 사람이 얼마나 오고 간판이 얼마나 깨끗해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동네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가 얼마나 지역 안에 있는 기관들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구들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잘하고 있는 도시가 파리 15분 도시라고 보고 있고 실제 올림픽 기간에 파리를 갔다 오고 모레노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걸 진행하는지 여쭤봤더니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교육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생활 요소에 부합하는 행복하게 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있느냐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공간을 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물리적이지만 고민하는 과정은 절대 물리적이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의 다양한 행복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15분 도시를 고민한다고 치면 이거 막 긁은 겁니다. 그냥 하드웨어 고민하다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 거다. 이렇게 끝날 공산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역을 다루는 관점이 부서별로 따로 다루고 이런 플레이어들이 없는 동네는 서울에서 용역사 와서 예쁜 그림 만들어 놓고 떠나고 지역 문제 고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 기존의 시스템을 우리가 다 뒤엎을 수 없다면 그거를 동네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 작은 면적 안에서 바꾸는 걸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동네 일을 계속 이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발표해 주신 그런 이 동네 단위에 새로운 연결하는 연결자의 접근도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열심히 연결자로서 떠다녔고요. 저희가 민간의 입장에서 연결자의 역할을 연결하고 다닙니다 하니까 할 말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온 일을 다시 늘어다 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 돌이켜봤더니 이런 효율성 중심의 자원들을 동네 중심으로 바꿔내고 또 창업팀들에게 지역 자원이 가서 지역 안에서 역할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건들고 작은 씨앗이 발견된 문제를 대기업하고 연결하는 이런 식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저희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창업팀들이나 커뮤니티 활동, 부동산을 시민들이 같이 매입한다든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숫자적인 성과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동네에 남아서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의 그룹들이 그 밑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새로운 시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밑 선배들이 기꺼이 자기 품을 내주고 생태계적 기여를 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이 동네에 정착하게 됐다는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빠르고 집중 투자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의 위아래로 봤을 때 주로 벤처와 안정망을 만드는 것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다양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서울로 가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면 결국은 밑단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과는 서울에 스타트업이 많아졌다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가 위에도 투자하지만 밑에 다양한 혁신과 다양성에 투자하게 되면 이 전체 혁신 생태계에 뭔가 들어오고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벤처 쪽 꼭다리에 있는 규모도 커지니까 수도권에도 벤처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벤처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생태계적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대전이 진짜 벤처를 지역에서 만들려고 한다면 이 밑둥의 규모도 키우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이 공간을 위로 쌓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장 규모가 큰 그런 벤처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면 지역은 오히려 더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간에서 더 다양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적 여건이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집중할 때 서울은 서울으로서 대전은 대전으로서 각자 다른 장점을 가진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서 계속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동네 전체가 한 창업자들 꼭 벤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가진 창업자들을 키울 수 있는 동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발표하신 구나 대학이나 다양한 분들과 함께 동네 곳곳에 캠퍼스를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더 다양성이 추가될 때 궁극적으로는 벤처 생태계도 지금 하시는 노력들과 더해져서 더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작은 조직위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태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태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태우 대표님 감사합니다.